안녕하세요 나풍골프 강찬욱 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드라이버나 아이언 그 처음 사서 쓴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바꿀 때는 안됐나요 아무리 오래 썼어도 뭐 현재 잘 맞고 있다면 굳이 안 바꾸고 싶구요 며칠 전에 샀어도 어제 샀어도 잘 안맞으면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게 골프채 골프클럽 입니다 불행히도 어쩌면 다행히도 골프클럽은 우리 인간처럼 수명이 있습니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 도대체 얼마나 갈까 궁금해서 여러 아티클들을 찾아봤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 아티클별로 어느정도 그 공통된 기간 수치가 있더라구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특히 사람마다 브랜드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론 챔프는요 2020년 그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가 1위 였는데요 평균이 128 마일 입니다 보통 그 일반 아마추어 보다 30 마일 이상 빠른 거죠 브라이슨 디샘보는요 최고 스피드가 무려 137 마일 까지 나왔습니다 자 137 마일의 헤드 스피드로 볼을 때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선수들이 치면요 드라이버 오래 못 삽니다 금방 죽습니다 인간의 무지무지한 그 무지막지한 힘이 드라이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이런 선수들 기준이 아니고 그냥 보통 주말 골퍼들 드라이버 헤드 스피드가 90마일 중반대 정도 90마일 대에 되는 스피드를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과연 드라이버를 혹은 아이언들을 얼마나 오래 칠 수 있을까 그 수명은 얼마나 될까를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을 봅니다 그 수명을요 물론 더 자주 바꾸는 사람도 있구요 더 자주 바꾸는 것은 뭐 수명이라기보다는 또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 오래도록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아티클에서 드라이버의 수명은 2만 번이다 라고 본 적이 있구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헤드 스피드로 타격을 한 건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기간으로 5년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 매일 300개씩 연습을 하는 분이 그 300개 중에서 200개를 드라이버만 친다 라고 하면 5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는 꺼내지도 않는 분이라면 훨씬 5년 그 이상 갈 것이구요 자 드라이버는요 아이언보다 수명이 확실히 짧습니다 요즘은 그 용량 헤드 용량이 더 이상 이렇게 커지지는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300cc 때부터 400cc, 430, 460 이렇게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 헤드 용량이 증가되는 것이요 몇 년이 지나면 예전체가 굉장히 옛날체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헤드 용량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더 드라이버를 자주 바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 모델하고 지금 모델하고의 그런 차이가 더 많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 헤드 용량을 더 이상 그 용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몇 년 전 드라이버나 지금의 드라이버나 이건 완전히 옛날 모델 같다 그런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주말 골퍼들 중에도요 볼을 세게 때리시는 분들 그 헤드 스피드가 105마일, 110마일까지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드라이버의 수명이 짧습니다 세게 때리면 멀리 가지만 체는 일찍 갑니다 아이언은 드라이버에 비해 수명이 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봐도요 아주 오래된 아이언으로 잘 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 아이언, 삼촌 아이언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치는 그런 친구들도 제 주변에 있었고요 예전에는요 수명이 8년에서 12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라운드 수로는 300라운드 정도라고 하는데요 1년에 30번 정도 라운드를 하는 골퍼들에게 대략 10년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아이언의 샤프트가 스틸도 있고 그라파이트도 있는데 스틸 샤프트가 그라파이트 샤프트보다 내구성이 좋고 더 오래 갑니다 페어웨이 우드도 궁금한데요 페어웨이 우드는 150회에서 200회 라운드까지 수명이 간다고 하니까 이제 확실히 아이언보다는 그 수명이 짧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드를 많이 안 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어떻게 그냥 기간으로 보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우드 역시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그 클럽페이스 부분에 그 부분이 함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하이브리드 클럽은 페어웨이 우드보다는 수명이 길고 아이언보다는 수명이 짧다고 보면 됩니다 이 채들이 그렇게 수명이 짧은 이유는요 그 T에서 올려놓고 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을 긁으면서 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퍼터는 어떨까요? 퍼터는 내가 본인이 이렇게 부러뜨리지만 않는다면 다른 클럽에 비해서 헤드스피드 아주 빠른 스피드로 치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15년에서 20년입니다 게다가 퍼터는 아이언이나 웨지와는 달리 항상 그 퍼터 커버를 씌우고 좀 소중히 다루잖아요 잘 보관을 하니까 보호를 잘 받는 클럽인 거죠 선수들은 그래서 예전 오래된 퍼터를 다시 꺼내서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투어 첫 우승을 했던 퍼터를 들고 나왔더니 퍼팅이 잘 돼서 다시 우승을 하게 됐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퍼터는 예전에 쓰던 퍼터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언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옛날 퍼터가 생각날지도 모르니까요 퍼터가 수명이 다 돼서 바꾸는 경우는 제 생각엔 거의 없습니다 안 돼서 바꾸는 거죠 특히 쇼퍼팅이요 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루브입니다 그 스피링을 위한 그루브인데요 이 그루브가 마모되거나 변형되거나 아니면 막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데요 보통 웨지의 수명은 10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고수가 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볼을 치는 스타일이 좀 달라지니까요 웨지는 수명은 10년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거 우즈는요 늘 새 외치를 가지고 갑니다 선수니까 그렇고요 골프 그립은요 그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때론 새 클럽을 쓰는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요 그립은 보통 주말 골퍼들의 경우에는 2년 혹은 좀 자주 치는 사람은 1년 1년 반 만에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미끄럽다 뭐 좀 손에서 이렇게 논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주방세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잘 닦아서 닦아보면 다시 원상태로 그러니까 되게 아주 그립감 있게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끔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인 수명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 클럽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론 멀쩡한데 바꾸기도 하고요 기분으로 뭐 서든니 갑자기 바꾸기도 하고 특히 한국 골퍼들은요 귀가 좀 얇습니다 친구가 좋다고 그러면 확 바꾸기도 하고요 갑자기 잘 안되던 친구가 퍼팅을 잘 하게 되면 야 그거 뭐야 라고 해서 또 쓱 가서 바꾸기도 하고요 안 맞으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또 바꿉니다 실제 그 데이터 상으로나 아니면 느낌적으로 이제 거리가 좀 덜 나간다든지 방향성에 일관이 좀 일관성이 전부 다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이제 그때가 바로 클럽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 샷이 안되면요 그 어떤 골퍼들은 특히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골퍼들은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에게 찾는 골퍼들이 있습니다 골프채가 문제겠어 내가 맞춰야지 내가 문제지 내 스윙이 문제지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바꿀 때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 채가 좀 나랑 안 맞기 시작하지 않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골프채 골프클럽을 바꾸는 것이 돈은 들지만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골프클럽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